주간 우리 야구 6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나운서 김지호고요. 야구 코치 김동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주간에 또 궁금해요, 이제 조금씩. 주식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 미국 주식을. 오, 미국 주식. 한국 주식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큰 꿈을 안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죠. 미국 주식이라면 어떤 우량주를 사셨나요? 저평가 우량주죠. 어디에 뭐가 있죠? 요즘 근데 주식 다 사실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주워 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거를 이야기해도 되나요? 종목을 얘기해도 되나요? 무엇을 하셨는지? 항공주랑 엔터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항공과 엔터? 네, 항공과 엔터주. 그래서 AI 쪽을 지금 딱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재미더라고요, 주식. 이게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랑 같이 하면 좋은 게 밤낮으로 계속 재밌어요. 계속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주식이랑 하면 낮에만 재밌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을 달고 사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할 곳을 드디어 픽스를 했습니다. 동네를. 어디죠? 강동으로 제가 접근성 그리고 활동 반경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해가지고 강동으로 이제 월세인가요? 전세로 가는데 제 돈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누구 돈으로 가는 거죠? 나라 돈으로 가는 거죠. 나라 지원이 있나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중소기업, 뭐 이런 청년자금,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요즘에 뭐 많아요? 은행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얼마예요? 전세? 1억? 네, 1억이면은 사실 이제 동네가 동네마다 좀 이제 시세 차이가 있다 보니까 1억으로 전세를 어디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서울 좀 이제 중심 부분에서는. 근데 뭐 강동은 어쨌든 강남이나 송파 쪽 그리고 경기도 쪽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매매는 안 되나요? 혹시? 아, 매매 저도 안 그래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뭐 그래도 좀 중작돈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혀 어떤 개념인가요? 네, 지금 이제 방을 여기저기 보러 다니고 있는데 동네만 픽스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5월 중으로 아마 강동으로 이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에 있어가지고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네, 뭐 그 정도가 뭐 한 주간에 있었던 특별한 일이 있다면 뭐 그 정도가 있었고 참 우리도 정말 의지간히 하는 거 같아요. 아, 저는 소개팅 한 번 지난주에 한 번 했긴 했는데 어, 어떻게 됐어요? 물어봐서 뭐 합니까? 나가립니까? 원래 소개팅은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만추를 우리 앞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까요? 아니요, 요즘 다 아시죠. 뭐죠?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네, 또 그 자만추로도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뭐 다를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끝나고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죠? 어, 지난번에 주간 우리야구에서 좀 안내를 해드렸었죠. 우리야구 협동조합에서 격얼간지를 이제 출간을 한다. 그래서 광고 후원을 좀 모집을 했었는데요. 광고가 굉장히 야심차게 들어왔습니다. 네, 많이 들어왔어요. 자, 지금 뭐 우리 김동욱 코치가 아까부터 계속 시선 강탈인데 저는 항상 앙드레기인 패션 수술을 보는 줄 알았어요. 몸이 태가 좋으셔가지고 사실 이게 뭐죠? 이게 옷이 아니고 남뇨입니다. 이게 안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제 아방데코라는 네 친구류 회사에서 이번에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거기 제품입니다. 아방데코 저 섬유산업이 굉장히 이제 호환기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무려 50년이나 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친구 전문의 기업입니다. 우상향 기업인가? 여기 주식 상장이 돼있나요? 자, 역시 주식을 하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아쉽네. 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배딩샵을 검색을 하시면 아방데코의 이런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도 굉장히 숙면이 중요하잖아요. 네. 다음날 또 컨디션을 위해서 이런 침구류들이 숙면을 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배딩샵을 검색하셔서 이 아방데코 제품을 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이게 선수들한테도 좋은데 지금 딱 이게 사이즈가 덮고 있으면 딱 좋아요. 이제 학부모님들 사실 우리나라 이제 야구 봄에 사실 좀 쌀쌀하잖아요. 그쵸. 아직도 조금 아침 저녁으로 싹쌀하니까 네. 그 날씨에 이렇게 덮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 너무 따뜻한데? 아, 그리고 또 이 아방데코 대표님이시죠. 또 두 자녀를 운동, 야구를 시키고 있는 또 학부 형님이세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 야구 쪽에 관련된 이런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 또 우리 야구 협동조합에 이런 광고 후원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럼 실제로 학부 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있나? 아, 그거는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야구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나 야구를 시키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뭐 이제 매장에 방문하셔서 뭐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뭔가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동호 선수 트레이닝 센터가 있죠. 네, 이동호 선수 트레이닝 센터 애니멀 플로어로 유명한 곳이죠. 자, 애니멀 플로어 이렇게 하면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임드, 이제 네임드하고 똑같이 그냥 동물의 움직임에서 나오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 그런 동작을 취하면서 선수가 우리가 그런 몸의 쓰임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트레이닝이죠. 그렇죠. 선수를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그런 애니멀 플로어 같은 거에서 힌트를 또 얻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프로야구 선수들도 지금 제법 많이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은창 선수나 김원중 선수 대표적으로 그리고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지금 많이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야구 기술 외적으로도 굉장히 트레이닝 파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전라북, 광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광주 광역시죠, 광주 광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광주 선수들은 좋겠다. 이런 거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광주가 또 야구를 잘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왜 광주는 야구를 잘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선수 트레이닝 센터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주 잘하시는데.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후원을 이렇게 광고본을 또 해주셨고요. 또 저희 세 번째로는 EFT 스포츠 심리 센터가 또 저희를 후원해 주셨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으신 분이죠? 아, 그럼요. 네. 김병준 코치님. 네. 정말 사람으로서 참 좋으신 분이고 그것보다 일단 이제 야구 쪽에서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낸 멘탈 트레이닝 트레이너세요. 네, 네, 네. 멘탈 코치지. 네, 멘탈 코치세요. 그렇죠. 야구가 아무래도 멘탈 스포츠잖아요. 실제로 다른 스포츠도 많이 사격이라든지 골프 이런 심리 쪽이 많이 적용을 하는 스포츠 선수들을 이제 다루고 계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EFT라는 이게 전문 기법?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저도 잘 몰라서. 네, EFT라고 심리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이 방법을 통해서 선수들을 치료를 해주고 계시죠. 네, 네. 아무래도 스포츠에서 이 멘탈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굉장히 그 비중이 크거든요. 그럼요. 실제로 이렇게 책도 그렇죠. 네, 출간하시고 좋은 사례들을 많이 써 내셨어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책이고요. 자, 여기 보면 얘기하시죠. 확대를 좀 해주세요. 저기 보면 또 제가 살짝 저의 코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선수들을 부탁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 선수들이 좋은 방향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 한국지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들어가죠. 제가 책에 실린 사람입니다. 끝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씨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까이에서도 보셨지만 여기 선수들이 현장에서 호소하는 부상, 통증, 입스, 슬럼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플레이하는 데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아, 그럼요. 특히나 이제 부상 부위를 재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입스라는 야구에서는 스티브 블레스 중후군이라는 게 있고요. 그 정말 100% 멘탈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저서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스 베이스볼 여기에서도 또 광고 후원을 해주셨어요. 자, 크로스 베이스볼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맞나요, 이거? 네, 맞아요. 팔뚝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순간 주저했습니다. 자, 미국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자, 이제 미국 쪽으로 대학 야구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마련해주는 일을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수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도 지금 이 크로스 베이스볼을 통해서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미국 대학교. 네. 멋있다. 일단은 한국에서 프로 지명이 안 됐지만 물론 우리 한국 대학교도 좋지만은 미국으로 더 넓은 곳으로 가서 그런 야구의 선진도 배우고 또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런 문화도 체험할 수 있으면서 또 야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로스 베이스볼이라는 곳이고요.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네 곳에서 저희의 광고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입고 계시는데 너무 따뜻해요. 근데 실제로 이거 우리 채대표님 저기 싸모님이라고 해야 되나? 싸모님이 저 아들 야구할 때 이렇게 덮고 아들이 던질 때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담요라고 하더라고요. 뭐 필요하신 고3 학부형들 계시면 이거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길이가 좀... 길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돼. 이게 좀 좋은 기운이 담겨있는 그 담요 아닙니까? 저주받은 담요. 이거 덮으면 미국 가는 거 아니야? LA다저스 담요? 그렇죠. LA다저스 담요로 이름을 저희가 네이밍을 하죠. 이건 LA다저스 담요. LA다저스 담요로 자 뭐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든 격얼간지를 출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광고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광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나눌 첫 번째 이야기는 시즌을 앞둔 샘슨의 롯데자이언츠죠. 미국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롯데가 보여주는 이런 행보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일단 허문의 감동이랑 성민규 단장 뭔가 둘의 콜라보레이션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허문의 감독님은 원래 이제 원래 유명하셨어요. 이제 코치 할 때부터 그렇죠. 타격 코칭 할 때부터 선수들이 허문의 허문의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거든요. 근데 허문의 지금 감독님이지 허문의 코치님 허문의 코치님 이런 선수들을 너무 자주 봤었어요. 아무튼 그런 역시 그런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감독직을 맡고 나서도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시즌을 5월 5일에 개막을 하는데 샘슨의 아버지가 병환이 위독화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바로 미국으로 보내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시국이 또 시국인 만큼 전염병 사태 때문에 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또다시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시즌 개막 전에 어떤 투입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이제 보냈다는 거죠. 이게 감독님도 감독님이지만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도 작가 언급을 했지만 불편한 상황에서 시즌에 들어간 것보다는 이제 마음적인 짐을 모두 다 덜고 조금 늦더라도 뭐 한 달 정도 늦더라도 베스트 컨디션에 들어오라 약간 이런 의미가 아닐까 사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야구는 1년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당장의 시즌 개막 이런 작은 이런 단락을 보고 준비하는 게 아닌 이제 전체 시즌을 보고 준비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센스 선수가 사실 등판하는 날이 더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결정하는 날 우리가 잠깐 보는 한 달보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땐 뭐 한 달 늦게 오더라도 한 15번 이상 출전을 한단 말이죠. 그 안에 베스트로 들어와 주는 게 롯데 입장에서도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 뭐 롯데에 뭔가 애착이 좀 생길 것 같은 사실 욕명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팀에 대한 애착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그런 것도 생길 것 같고 네. 자 이제 해외에서는 사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 빼먹었는데 롯데자이언트에 얼마 전에 샘슨이 미국 가는 거 발표나기 전에 오윤석 선수라고 내야수 있거든요. 네. 오윤석 선수가 출산휴가를 다녀왔다 하더라고요. 2박 3일 정도로 해서 네. 전혀 팀 훈련이나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네. 이제 아기가 나올 때쯤 돼서 출산휴가를 2박 3일 정도 떠났다가 아. 아. 이제 무사히 출산을 마치고 경기장에 복귀했다. 이런 기사를 또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네. 물론 뭐 아직 시즌이 시작하지 않아서 뭐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시즌이 시작하더라도 왠지 롯데가 이번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네요. 선수가 아까 뭐 앞서 얘기했지만 마음적인 짐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2, 3일 야구 운동 더 한다고 얼마나 늘겠어. 그죠?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게 나오면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중요한 경기 예를 들면 한국 시리즈나 플레이오프나 팀의 어떤 뭐 플레이오프 진출이 뭐 달려있는 이런 경기에서는 사실 선수들이 가라고 해도 안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경기를 마치고 뭐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선수 입장이라고 하면은 뭐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경기 중요한 경기를 먼저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것 같거든요. 좀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좀 말씀을 해드렸고 저는 예전에 선수들이 참 기억나는 게 저 어렸을 때죠. 스물 한 살 때 저희 친누나가 결혼을 했어요. 아 결혼식? 네. 저희 친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막내누나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누나들의 결혼식을 간 적이 없어요. 막내누나가 항상 저에게 내 결혼식은 꼭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알았어 나는 누나 결혼식은 꼭 갈게 이렇게 막 했었는데 결국 그 결혼식도 저는 못 갔어요. 저 때문에 비시즌에 잡았는데 제가 마무리 캠프라고 이제 11월 말에 그때 당시에 과메 과메가 있었군요. 과메 있었어요. 그때 우리 누나는 이제 저 때문에 11월 말로 잡았는데 날짜를 그렇게 못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가족 행사인데 선수들도 물론 시즌이 치러지고 있고 굉장히 본업은 그거지만 가족사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작은 하루 이틀에 연연하지 않고 더 멀리 보는 이런 롯데의 모습. 그렇죠. 사실 저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습 경기 내에 교체된 선수는 먼저 퇴근해라. 먼저 퇴근하는 그런 걸 또 보여줬잖아요. 사실 생소해요. 굉장히 우리나라 그 야구에서는. 미국은 사실 시범 경기나 이런 비시즌 이제 스토브리그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선수들이 먼저 출전한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출전한 선수들은 이제 뭐 한두 타석 치고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뀌고 나면 이제 락커룸 가서 개인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집에 가서 이제 퇴근이죠. 퇴근을 한다든지 야구장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비시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 자체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바뀌고 있다. 바뀌려고 한다. 뭔가 저는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 롯데자이언츠의 이런 행보가 또 다른 구단이나 앞으로 우리나라 야구에 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다른 구단들도 뭐 중요한 일이 있고 하다 보면은 설레가 남았잖아요. 좋은 설레로 남게 되면은 또 다른 구단에서도 실행을 하지 않을까. 어? 갑자기 친한 척 하는데. 오늘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반겨줘가지고 우리 사이가 좀 친해졌나 했더니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지. 다 있어. 카메라 봐. 또 미국 같은 데서는 메이저리그 뭐 그리고 NBA 선수들이 그런 집안 행사나 이런 거에 굉장히 참여하는 부분이 흔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긍정적인 발걸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소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 고교야구 관중들이 너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고교야구의 많은 관중들이 경기를 보러 오고 관중 유치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야 고교야구의 관중이라. 네. 사실 일반 사람들이 고교야구를 보러 가는 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굳이 관중 유치하실 거 없이 네. 고교야구 그냥 고등학교에서 시합하면 안 되나? 그냥 대회를. 아 이제 각자 학교에서 홈앤어웨이십으로 그러면 게임수도 더 많아질 거고 그렇죠. 사실 게임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스카우터들 더 멀리 봐서 스카우터들도 이 선수를 뭔가 판단을 할 때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이 선수를 뽑을 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도 많은 경기를 치러야 성장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막 자꾸 무슨 경기장 환경이니 뭐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학교 조금 괜찮은 학교에서 조금 열악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러 가고 싶어도 뭐 어디서 언제 열리는지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또 못 가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동호 코치가 말했던 것처럼 홈앤어웨이식으로 학교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뭐 그 동네 뭐 구 아니면 동 이런 단위로 해서 좀 홍보를 하면서 이런 주말리그가 열리니까 뭐 와서 그래도 저는 좋은 게 그 저희 이제 중계방송 저희 방송사에서 WK리그를 경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도시들이 좀 대도시들이 아니에요. 여자 축구팀이 있는 그 애들 뭐 강원도 화천 경남 창령 뭐 이런 도시들이 많아요. 그런데 경주 뭐 이제 경주가 뭐 도시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 사는데도 관중들이 꽤 많이 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많이 오나라고 이제 제가 약간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지자체에서 홍보를 되게 굉장히 많이 해요. 현수막도 걸고 뭐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결정적으로 사은품이 있습니다. 사은품이 있어요. 관중들한테? 근데 사은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야구장 가면은 그 티켓 뒤에 보면 번호 있잖아요. 그럼 몇 회 끝나고 뭐 당첨권 해가지고 하잖아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될 확률이 엄청 적단 말이죠. 근데 그 WK리그는 많은 관중이 오시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관중들이. 그러면 내가 좀 될 수 있는 확률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상품이 괜찮습니다. 뭐 주나요? TV 괜찮네. 네. TV 그리고 에어프라이 에어프라이라고 하나요? 그 외에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소 라면박스라든지 이게 몇 등 몇 등 몇 등 해가지고 나오는데 1등 상품은 정말 TV예요. 엄청 큰 TV 참 그런 거 보면 축구 쪽이 축구 맞죠? 그렇죠. 축구 쪽이 참 이런 움직임이 빨라요. 항상 야구도 빨리 따라가야 될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우리 우리 안에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야구는 아직. 그게 또 사은품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거는 이제 협회잖아요. 축구 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여기도 물론 아마야구지만 협회가 있지만 어떤 그런 상품의 그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런 건 충분히 뭐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보로고는 또 재미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뭐 이런 것도 재미인데 저는 사실 경기력을 그렇죠.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학생 야구라서 막 너무 정교한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고 실수 연발이 당연하죠. 어린애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희가 이제 나무벨스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 어렸을 때처럼 맞아. 다시 알루미늄 배트로 바뀌면서 장타가 한 대회에 그래도 한 20개는 나와야 그렇죠. 이게 좀 뭔가 역전의 재미도 있고 뭐 예전에 유명한 그 학교 역전의 명수 일하면서 있잖아요. 군산상고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맛을 보여주는 경기력을 보여주면 그렇죠. 또 그런 또 아마야구만의 색깔이잖아요. 그게 너무 아마 애들을 마치 프로처럼 플레이하게 지루한 플레이를 해버리면 이게 또 요거만의 재미는 없어져 버리니까 맞아요. 알루미늄 배트를 다시 도입을 하는 것도 저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은 아직 아마추어들이 다 알루미늄 배트를 쓰거든요. 그렇죠. 좀 다소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걸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사회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방망이가 엄청나요. 맞으면 근데 이제는 사회인이라고도 그게 규제가 생겼나 봐요. 카본 방망이 카본 방망이를 사용을 못하게 돼 있고 우리 어렸을 때 G2K 이런 거 그렇죠. 이스턴 그거는 진짜 전설이었어요. 80이 넘어가는 근데 그것도 성능이 조금 좀 줄어서 다시 나왔어요. 모델은 똑같이 해가지고 원래 초창기에 나왔던 게 진짜 제대로고 그렇죠. 제가 이 알루미늄 배트 고교하고 다시 알루미늄 배트를 도입해야 한다 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좀 칼럼 비스무리하게 예전에 썼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알루미늄 배트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타자들의 어떤 펀치력 그러니까 힘이 없는 선수들도 알루미늄 방망이로 충분히 좋은 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나중에 힘이 붙고 커질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무 방망이고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톡톡톡 치는 그런 습관을 좀 없애자. 또 강한 타구를 날릴 수 있는 타격 쪽에서는 그거고 투수와 저는 동반 상승이 된다고 봐요. 아 그렇죠. 투수들은 일단 뭐 구속이 좀 있고 나무 배트고 볼이 빨라요. 그러면은 아마에서는 막 평정을 했단 말이죠. 프로 가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 정교한 제고력이 없는 거죠. 왜? 내 옆볼이 빠르니까 초구 던져서 파울. 2구 파울. 가운데다가 그냥 던지는 거예요. 투 스트라이크 슬라이더 삼진. 야구 쉽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수들이 어떤 그 제고력에 대한 이런 거를 조금 미세하게 놓지 않았나. 그리고 아마 평정하고 프로에 입단해서 기대주로 들어갔는데 프로 타드를 상대하면 막 맞아 나가는 거죠. 웰컴 투 케이뷰어. 그렇죠. 맞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자들도 발전이 되고 투수들도 동반 상승이 될 수 있는 근데 구석 알루미늄 배트 이제 뭐 깡깡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방망이로 치면은 저 구석 구석 이 로케이션을 잘 가져가야 안 맞을 거 아니에요. 투수들도 가운데 빵빵 넣으면 빵빵 치니까 약간 이런 효과를 도모하자면은 이 알루미늄 배트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경기도 재밌어질 거 아니에요? 재밌죠. 예전에 박병호 선수가 한 게임이 4개 홈런 치고 4연타석 친 적 있죠. 한 대회 하면 막 홈런 7개 8개 이 정도는 쳐야 홈런 1위를 받았는데 요새는 뭐 솔직히 하나 쳐도 하나 두개 하나 두개 치면은 그대로의 홈런상이라고요. 사실 야구를 정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나는 정말 고수다 해서 뭐 투수전 진짜 숨막히는 투수전 한 점 싸움 막 서로 미묘한 긴장감 이런 걸 또 즐기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야구는 타격전이 재밌습니다. 재밌죠. 타격전이 재밌고 홈런 빵빵 나오고 이래야 야구가 좀 재미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야구 나무배트의 탓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력이 뭐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흥미가 가지 않는 좀 재미가 없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중이 좀 감소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관중이 많아져야 흥이 나잖아요. 그렇죠. 플레이도 네 빨리 이런 게 생겨서 뭐 어떤 방향이든 좋은 방향으로 이제 암화야구 이제 관계자분들이 네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뭐 학교 경기 알루미늄 배트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어찌됐든 조금 더 고교야구가 활성화될 수 있게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암화야구 이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막 퇴증이 막 올라가요. 앞서 얘기했던 롯데의 방 이런 움직임 네 그리고 이제 강정호 선수의 안건 뭐 이런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좋은 쪽으로 가자는 또 얘기니까 네 저는 사실 좋아요. 뭐든지 이런 움직임 자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또 이런 이제 우리 방송이 이런 얘기를 다뤄줌으로써 진지하게 다뤄줌으로써 또 그냥 사실 겉으로만 얘기하면서 끝날 수 있는 얘기들도 네 저희가 이렇게 다뤄주면서 좀 더 사람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곧 다음 주죠. 5월 5일 이제 프로야구가 전 세계 최초로 스포츠리그가 우리나라에서 개막을 합니다. 팬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테고 뭐 하시는 거예요 방금 아 발음이 꼬여가지고 기다리셨을 테고 네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에 대한 가진이 많을 텐데 다음 주는 이제 프로야구가 열리니까요 더 야구에 대한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원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뭐 그렇게는 하겠지 뭐 그냥 뭐 거칠해죠 뭐 거칠해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간야구 주간 우리야구 좋아요 구독 아 맨날 그 헷갈리네 자 주간 우리야구 구독 좋아요 김지호를 엠스플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